자 여러분들 핫식스가 또 새로 나왔습니다 핫식스 자몽맛이라고요 가격은 1100원이고 이게 은근히 여러분들 편의점에서요 업주분들이 모르셔서 그런지 잘 안 갖다 놓더라구요 기존에 여러분들 핫식스의 오리지널 버전은 많은데 자몽맛이 출시한지도 모른다는 그런 속설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하고 아주 솔직하게 한번 먹어봅니다 자몽과즙 8% 타우린이 1000mg 함유 카페인이 60mg 요렇게 써있네 용량은 250mg 칼로리는 115칼로리 자몽 되게 이뻐요 여러분들 정말 이쁘게 생겼어 요정도 이렇게 어우 냄새가 그냥 어우 냄새가 그냥 똘똘음하니 핫식스 그 특유의 냄새난다 따라 볼게요 어우 되게 색깔 이쁘네요 네 색깔이 정말 이뻐요 오오오 넘쳐 넘쳐 요렇게 요런 색깔 엄청 이쁘네 자 요거 한번 마셔볼게요 어우 톡 쏴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되냐 환타 딸기 맛색이라고 그냥 한마디만 할게요 업주분들이 안 갖다 놓은 이유는 맛이 작았다 오리지널이 낫다 어우 드럽게 맛없어 그냥 녹화 여기서 이걸로 끝내자 자 아멘